인터넷 동영상 사톱으로 받아볼 수 있는 영상이 되었습니다. 왼손 받아넘기기 왼손입니다. 이것을 받아넘기입니다. 이렇게 받아서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여성을 이렇게 치고 두번 이쪽에서 보시니까 뒷모습만 보시죠? 그럼 다시 이건 막 이렇게 체크리고 정면에서 끄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성을 건너뛰고 잡아서 왼손 받아넘기기를 요청해 볼게요. 왼손 받아넘기기 시작! 왼손 받아넘기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. 여기서 여성을 처음에는 두번 노는거가 좋아요. 그 다음에 어깨 남성은 스텝이 없어요. 박자만 하나둘셋네 실내겠습니다. 하나둘셋네 다시 하나둘셋네 하나둘셋네 두번씩이면 좋아요. 자 혼대는 역시 일로끄내면 사람도 모르고 있어요. 그래서 일로끄내면 안 돼요. 그래서 여기서 남성이 붙여서 잡아서 돌려서 여기 쓰시면 되겠습니다. 왼손 받아넘기기는 사실 제가 교재도 드리는데 교재로 보면 퀄리티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. 왼손 받아넘기는데 여성을 이렇게 퀄리티에 서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보내주세요. 자 여기서 마음 위에 반대에서 치우세요. 그대로 들어서 칼트시키고 칼트쳐서 잡아서 놀고 있으면 똑같이 시킵니다. 자 모든 애가 사람이 되게 많아요. 되게 많아서 이거 사실 쓰기 힘듭니다. 제가 인정해요. 사람 많아서 쓰기 힘들지만 그래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받아넣기 사람 많았던 여기에서 이렇게 두 마리 어깨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. 일로버려 부딪히니까 일로버리지 마시고 등등으로 건너가서 손맞아서 잘 안치면 이렇게 왼손 받아넣기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dvd 하셔서 핸드폰 전화 주시면 되어있습니다. 또 다만 감사합니다.